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경기도 기본소득 온웨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방식의 온라인 교육방송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지식을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경기도 기본소득 온웨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 형식의 온라인 교육방송인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방송은 지난달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던 경기도 기본소득 온웨어 교육의 뒤를 잇고 재난기본소득 현장의 목소리와 기본소득 도전 골든벨 그리고 기본소득 부루마블 등 다채로운 예능 프로그램들로 이뤄집니다. 재난기본소득 현장의 목소리에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활 속 이야기들이 실시간으로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생방송, 좀 더 예능 같은 느낌 참 좋았고요. 이런 방송이 좀 더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께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7월 1일에 전파를 타는 기본소득 도전 골든벨은 킨텍스 제1전시장에 새롭게 문을 연 기본소득 홍보관에서 진행되고 치열한 예선전을 거친 5명의 도전자들이 최종 우승자의 자리를 놓고 20문제에 도전하며 기본소득에 관한 지식을 겨루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퀴즈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친숙한 게임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배워보는 기본소득 브루마블은 오는 7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언택트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됐고요. 기본소득 정책을 다양한 형태로 도민들에게 알려보자 이래서 저희가 시즌2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달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도 기본소득 온웨어 방송은 유튜브 채널 경기도 기본소득 온웨어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